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경찰이 문다에게 위험운전 치사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만취해가지고 그냥 조금 먹은 게 아니라 인사불성돼가지고 아니면 약물에 취해가지고 마약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사람을 사마하게 한 경우 얼마까지 가능하다? 다치게 하면 15년까지 가능하고 죽게 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거를 위험운전 치사상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 10일에 규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바로 문다에게 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겁니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다이가 뭘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0.04, 0.09 이거 나오면 그냥 면허 정지당하고 면허 취소당하고 그러면 되지만 문다이처럼 저렇게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질 않아요. 그거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든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 특가법으로 간다는 거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가중하는 그런 법을 적용한다는 거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래서 이거는 뭐와 비슷하게 보는 거냐면 살인미수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했는데 과실로 죽게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과실에 의한 거니까 그거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해도 그야말로 구속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뭐 또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거의 집행유예가 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정말 실수인 경우. 그런데 이렇게 술을 먹고 또는 약물에 취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건 이거는 살인행위와 똑같고 살인미수와 똑같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문재인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이 여기에 걸려들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문다이를 보면 한번 보세요. 0.149가 나왔는데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CCTV에 잡힌 걸 보면 술을 1차, 2차, 3차 가고 거기다 3차 갔을 때 보면 술을 거의 먹지를 못하고 그냥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그전에 갔을 때에는 오죽했으면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이 술집 주인이 당신한테는 안 판다고 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불성 술 취한 것도 있지만 또 무례하게 굴어가지고 또 안 팔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말 찍찍거리고 그다음에 술 안 가져오니까 술 가져오라고 또 쾅쾅거리고 이걸 보면 평상시에 어떤 행태를 했는지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남의 차를 갖다가 문을 열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옷이 끼인 것도 모르고 운전을 한다든지 이거 보면 완전히 그 정도 사고가 낫기에 망정이지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상 아닙니까? 택시운전사가. 그러니까 위험운전치상체가 충분히 되는 곳이고요. 위험운전치상체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러니까 15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사람이 죽었으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일본에서도 먼저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도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이 덤프트럭이야. 여기 뭐 그냥 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스키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애가 그 차량에서 불에 타 죽게 만드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을 잃었는데 법에 규정된 것이 법정형이 최고형이 5년밖에 안 돼.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4년밖에 안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 또 윤창호법 비슷한 거죠. 그런 어떤 여론이 잃어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받아가지고 2010년대 초반에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예가 있어요. 그런데 문다이가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 아버지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자기 아버지가 말이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더라면 이런 어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뭐 문다이가 자기 아버지 말 듣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말 안 듣고 말이죠. 지멋대로 한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문다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고를 저지른 겁니다. 정말 문다이 정말 큰일 났다.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는 말입니다. 문다이가 그거 말고도 수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관본권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지 아버지와 공범, 뇌물죄 의혹, 타이스타젯 그 의혹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 때문에 경찰에 출동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그것이 뒤로 밀어지고 이것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데 경찰 조사 언제 가느냐, 오늘 가느냐, 내일 가느냐 바로 갈 것 같은데 원래는 7일 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율을 한다고 그러면서 뒤로 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말이죠. 비밀리에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 보호해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우여운전 치상죄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건 타선지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소환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원석이는 김건희 여사도 공개소환하라고 난리를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공개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딸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딸 아닙니까? 공인 아닙니까? 나 공인 아니야? 아니, 뭐가 공인이 아닙니까? 그럼 누가 공인입니까? 그러니까 공개소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밀리에 어디로 뒷구멍으로 불렀다가 또 비밀리에 뒷구멍으로 나가게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트라인에 세워가지고서 국민께 사과하고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오히려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경찰도 불신 받고 그리고 그것이 문단이한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보호해 준다고 어설프게 나서다가 말이죠. 정말 덤틱이 쓰는 겁니다. 차라리 문단이 입장에서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래야 국민의 어떤 들끓는 이 비난 여론을 오히려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도 지금 소 삶아 먹은 그런 벙어리처럼 말이죠. 완전히 이거 뭡니까? 전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국이가 말이죠. 문단이는 사과하고 처벌 받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은 정식으로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과를 안 합니다. 김정숙도 사과 안 합니다. 또 한동훈이도 이 문단이한테 사과라는 말을 또 안 하는 것도 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문제 가지고는 자꾸자꾸 떠들면서 이렇게 엄청난 전직 대통령 딸이 사고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문단이 정말 큰 사고를 쳤다.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하면 15년까지도 징역이 가능하다. 경찰에서 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새럽TV입니다.